헉! 유니! 성공! 챌린지가 뭔지 아시죠? 챌린지 알지. 아 뭐 울음 참기, 웃음 참기. 웃음 참기? 네. 놀람 참기라고 들어갔어요.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. 아니다 이거 밑에 깔아두고 가면 또 놀랐다가. 나 깜짝병 있어가지고 약간 오!만 해도 아! 저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? 좀 떨어질까요? 아 쉽게 놀라요. 그냥 진짜 약간 좀 습관성이라가지고. 저는 진짜 잘 안 놀래요. 신기한 걸 봐도. 열매까지 영상을 보여줄 텐데요. 영상을 보시고 눈썹조차 올라가면 안 돼요. 아 무표정. 응치를 하면 실패. 그러니까 질 것 같은데 나. 전 뭐 이렇게 해볼게요. 레츠 고! 리액션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아 이런 리액션. 그런 게 아니라 웃음 참기잖아요. 왜? 포커페이스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큰일 났다. 아 멋진데 이거? 아 이거 살짝. 좋네요. 응. 이지. 이지. 왜 나는 나 안 웃어. 아니 뭐야. 아 웃긴 거면 어려운데. 진짜 참으려고 했거든요 저. 아 진짜 이 분 무슨 찾는 게 힘드네. 아 웃는 거 힘들다. 아 여기서 자꾸 뭐가 소리 났어요 근데. 아 진짜 무슨 소리 한 거야. 아니 무서운 거 이러면 참겠는데. 아 어렵네요. 아 웃는 거 참는 거 진짜 힘들긴 해. 아 진짜. 괜찮죠. 괜찮죠. 와 진짜. 이런 거는 쉬워요. 와 진짜 대박. 아니 갑자기 왜. 다 툭 튀잖아. 이런 게 왜 놀라죠? 와 진짜. 트럭이 나온다거나 그런 걸 예상했었는데. 차가 안 나오는 거야. 아 진짜. 아 진짜. 너무 쉽죠. 개숨도 났네.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이거 호빵민 노랜데? 듣자마자 바로 하네요. 귀엽다 근데. 어 뭐야? 자 실패이고요. 실패이고요. 잘 치네요. 아 저렇게까지 잘 칠 일이야? 하하하하하하하 호빵민 노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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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빵 우와 위 플래시 찍고 있는데 혼자? 무슨 안 놀랜다고? 아 웃는 것만 아니면 뭐. 아 근데 다 처음 본 거에요. 아 다 처음 본 거긴 해. 아 리액션 안 나오고. 아 영상 재미 없으면 어떡하죠? 아 좀 놀래줘야 되는데. 야 한 번. 어 리액션. 왜. 왜 사라야? 왜 그러세요? 우와 위 플래시 찍고 있는데 혼자? 무슨 안 놀랜다고? 아 웃는 것만 아니면 뭐. 아 근데 다 처음 본 거에요. 아 나도 처음 본 거긴 해. 아 리액션 안 나오고. 아 영상 재미 없으면 어떡하죠? 어떡하지? 아 좀 놀래줘야 되는데. 아 어려웠다. 야 한 번 참았죠? 어떻게 참았지? 살짝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. 난 저것부터 웃겨? 이렇게 잡고 있어. 아 이거 하면 안 되나? 그럼 어떻게 저렇게 잡아? 이렇게 하면 몰라도? 와 진짜. 위나란 씨는 절대 안 돼. 아 잘 찍네. 아 난 저기 공이 있을 줄 몰랐어. 그냥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. 차도 차가지고 학교 가면은. 지금 지나 보니까. 제가 올라가는 포즈에서 웃을 뻔 했다가. 포즈가 너무 웃겨가지고.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. 아가씨 젤리 챙겨도 안 돼가지고. 젤리 좋아하는 사람. 그럼. 항상 있어야 될걸요?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. 항상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. 젤리 좋아하는 사람들은. 주머니마다 젤리 있어요. 나 저런 줄 몰랐다. 야 유미 씨 지금 한 개 빼고 다시 빼고 왔는데 지금. 깜짝 놀란 거 이후로. 엥붕이 왔어. 아 다시. 안 올라가신다. 오 진짜 안 눌렀다. 사랑이네. 아이씨. 눈썹으로. 나 왜 아니 눈썹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아? 저 근데 진짜 영상 본 게 없거든요. 아 이거 어떻게 해요? 큰일 났다. 영상 살려야 되나? 아이씨. 팔짝. 아 저 어떻게 알았어? 아 움찔하긴 해. 저걸? 이걸? 와. 후가 더 궁금한데. 그니까. 근데 그 1초 후가 더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? 너무 정확하던데 지금? 아가야. 좋아할 때가 아니야. 에이. 에이 이런데. 후가 너무 궁금하다. 완벽하게 이기진 못했는데. 이겼네요 근데. 아 이긴 했네요. 이겼네요 제가. 하나 들고 다 놀랐어 진짜. 인정하시나요? 인정합니다. 아예. 정말 눈물이 다 나네요. 이런 거 혹시. 평상시에 참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?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이끈다고 해야 되나? 인스타 알고리즘이. 인스타 알고리즘과. 틱톡 같은 거. 아 맞아 틱톡 같은 거. 그냥 신기하다 정도. 난 혼자 있어도 막 이렇게. 오 대박. 전 막 웃긴 거나. 엄청 멋진 거. 이런 거는 리액션 할 수 있는데.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약간. 초인적인 흥인 말. 초인적인 말. Try not to be surprised. 챌린지를 해봐 주는데요. 별거 아니에요. 네? 그 말은 제 거죠. 저는 뭐 쉬웠어요. 저도 뭐 쉬웠어요. 네? 네. 오늘은 놀람참기 챌린지를 해봤는데. 저는 뭐 쉬웠어가지고. 근데 웃음이 있는 거는 몰랐어가지고. 웃음참기는 제가 못했거든요. 저는 이번 챌린지 제가 이겼거든요. 아 일부러 져준 거예요? 그럼요. 어쨌든. 구독! 좋아요! 알림! 와! 와! 보내드릴게요! 안녕! 안녕! 와! 어?